신안의 한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19로 확진된 이후 동료 노동자들의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전남도는 해당 건설 현장 노동자와 가족 등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영암에서 출퇴근하던 노동자 2명이 자가 격리 도중 추가로 확진되는 등 모두 13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. 전남의 전체 누적 확진자는 현재까지 3,459명이며 백신 접종률은 1차 기준 81.9%에 이릅니다.